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바마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바마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탑3 갤러리와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상미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 예성화랑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바마를 돌아다니다가 이 정도의 디테일한 작품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마침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풍경을 그리고 있는 노현우 작가라고 하고요. 지금 이 풍경들의 배경이 되는 곳들은 다 러시아 쪽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제목에 이제 순번, 시간, 온도,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날짜, 이 시간대에 제가 이 장소를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앞에 순번은 이제 제가 151번째로 그린 그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목에 온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온도를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 장소에 갔을 때의 느낌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 찍게 되는데 이 사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한 순간을 뽑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기 사전 정보 없이 가서 이제 현장을 봤을 때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던 아니면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담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처럼 그 사진과도 가까운 이런 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제가 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실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현우 작가님의 예성화량을 옆으로 하고 이제 콜라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콜라스트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저도 자주 방문을 했던 그러한 갤러리고 저는 이미 콜라스트 작가님들을 좀 많이 알고 있긴 했습니다. 잠산 작가님, 성병희 작가님, 그리고 이세열 작가님 등등 많은 작가님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정말 매운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죠. 빨간색을 상징으로 이제 작가님이 작품을 그리시는데 작가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테일한 작품을 그리신다고 하는 게 항상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이러한 취향에 맞는 분들은 정말 매니아틱하게 인기가 많은 그러한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잠산 작가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 이제 사파 같은 것도 그리실 정도로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캔버스 그림으로 넘어오면서도 또 연달아 인지도를 이어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콜라스트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함이 굉장히 살아있고 뭔가 세계관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감상을 할 때 그냥 예쁘네 좋네 물론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작품이 품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 라인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이세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광활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GSA라고 하는 갤러리인데 이게 이제 동남아 쪽 관련된 작가님이시더라고요. 특히 이 작가님이 저는 이 갤러리에서도 가장 눈에 떴는데 한번 카이 수이레이? 뭐 정확히 성함을 모르겠는데 이 작가님을 제가 한번 캡션으로 띄워드리고 이 작가님이 1999년도 타이완 출신의 작가님이세요. 이 작품 속에 우주인이 이제 관객을 안내하는 듯한 이제 이러한 느낌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제가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 하나만 봐가지고도 뭔가 SF 영화의 시나리오가 써지는 그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감독분들 중에 보게 되면은 그림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 작품이 저에게 그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신비롭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 경우도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 작품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이 작품이 거의 매진이 솔드아웃이 될 만큼 작품이 많이 팔렸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풍경 동물 그리고 여성을 초상으로 그리는 이제 이러한 작가님이라고 하는데 여성 예술가로서의 이제 작가님이 뭔가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거친면을 잘 표현을 한 그런 작가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잠깐 보기 전에 오른쪽 작품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캐릭터, 영화의 캐릭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에서도 약간 익살스러움이 담겨 있어가지고 이것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작품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뭐냐면 만약 세상이 바다에 잠긴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든 건데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갤러리가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쁜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나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 그림은 도대체 무얼 표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갤러리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트 오앤오 그리고 아트 부산 큰 또 페어들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